웨이트판 타로의 연인 마르세우판 타로의 연인 연인은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속하는 카드의 일메다. 카드 번호는 6.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도해의 해설에서는 매력사랑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히브리 문자는 자인 다만 복수의 이설이 있다. 또 황금의 새벽단 위설에서는 비나와 티파레트의 세피라를 결합하는 경에 관련지었다. 이하와 같은 제설이 있다. 15세기 무렵 초기의 타로에서는 복수의 남녀가 인생을 구가하는 구도로 단순하게 연애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던 것처럼 보인다. 마르세우판 타로에 주목하면 두 명이 여성이 한 명이 남성의 양측에서 그 두 상의 천사 같은 한 마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큐피드이며 비릿한 남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해 좌측에 위치하는 여성은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물 안으로 남성의 어깨에 손을 두고 있다. 한편 향해 우측의 여성은 나이도 젊고 접근도 정열적일 것이라는 것을 남성의 심장에 가까운 부분에 대어진 손으로부터 엿볼 수 있다. 어딘지 모르게 두 상의 천사와 이 여성은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심의 젊은이는 분명하게 우유부단 하다고 간파할 수 있지만 그것은 두 명이 여성 양쪽 모두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언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머리는 우측에 위험 있는 인물로 보내면서 나머지의 신체는 좌측의 금발의 인물에게 보내는 것부터 마치 말력에 끼워졌는지와 같이 동작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거기서 우유부단 이라고 하는 해석이나 선택결단 이라고 하는 의미가 태어난다. 웨이트는 헛댐을 생략하고 균형을 잡힌 일조의 남녀를 써나타냈다. 웨이트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구약성서의 아담과 이브가 모티프로 여겨진다. 큐피드도 천사 라파엘로 변경되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